상추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으니까 이상훈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오늘 제가 미리 꺼내놨는데요 특별한 레고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시중에는 팔지 않는 굉장히 귀한 레고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래야 살 수 없어요 보통 레고 임직원들에게만 주는 레고인데요 이번에 레고 러그 앰버서더 분들한테 특별히 나눠주셨다고 해서 특별 한정판 레고를 가져와 봤습니다 레고 피규어가 탄생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였어요 2018년 1978년에 레고 피규어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얘네들을 기념하기 위해 40주년 한정으로 한정단으로 극레어템이죠 저도 이거 받은 거 아닙니다 저도 이거 빌려온 거예요 또 갖다 드려야 됩니다 레고 선물 꾸러미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런 식으로 산타할아버지와 루돌프가 있는 모습인데 이게 조금 대형 피규어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예쁜데 한번 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시중에서 파는 레고들만 보다가 비매품, 한정판, 레어템 이것들을 보려고 하니까 뭐 봤을때도 뭐 그냥 흔한 브릭들이 많이 보이고 아아 여기에 굉장히 큰 사람 얼굴 있잖아요 요렇게 완성하면 요렇게 된다 아 너무 귀엽다 그쵸 그리고 눈설매도 있다 선물도 있다 저는 40주년을 의미하는 특별한 레고니까 부품수는 1,099개 에스터마트는 1,200개 됐는데 곱고 한 2시간 반 걸렸으니까 뭐 요정도는 뭐 2시간 안에 끊지 않을까요? 라운드 1, 파이트 자 그러면 총 8봉지 한번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촬영하고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 2부입니다 모자를 썼다라는 것은 머리를 안 감았다는 얘기죠 어제 밤 11시 반까지 라이브하고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졸린눈 비벼 가면서 크리스마스 전날 산타 할아버지로 조립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의미가 새롭네요 일단 박스 나무상자 완성됐고요 5번의 선물그러비들 와... 와... 이게 그거구나 방금 약간 닭살 돋았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그냥 지나쳤는데 설명서에 있던 그 친구들을 그대로 넣어줬어요 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와... 저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그 피규어들을 담을 수 있는 케이스였네요 그냥 단순한 선물보따리가 아니고 어우 약간 지금 어우 닭살 돋았어 아니 어쩐지 그냥 너무 한정판이고 레어라고 하기에는 그냥 너무 이게 그냥 굳이 한정판에 메리트가 있을까 했는데 뭔가 되게 특별함을 주네요 하... 하... 와... 찡하다 이 친구거든요 이렇게 뒤에 산소통까지 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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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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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öz 이 검은색 까만색 BJ 이게 엄청 멋있어 보여서 죄 어렸을 때 맨날 갖고 놀던 피규어 뭐... 몇 안되지만 iel... 10마리? 뭐... 서른말이 거 안에서 항상 주인공을 EL ANDREW 블랙트론인가 아마 거기에 들어 있는가 Crafted 피규어confian 어 이게 뭐라고 이거는 병원 피규어인데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조금 저보다 형님 세대들 이렇게 해서 진짜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자 6번 봉지 가겠습니다 6번 봉지는 이거 루돌프인가요? 루돌프는 코가 빨개야 되는데 슬록 느낌이 좀 있어요 슬록 7번 봉지 가겠습니다 부품이 하나 없다 설마 40주년인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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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없어 없어 설마 부품 누락이라고? 진짜 없다니까요 1 곱하기 사항 하나가 없습니다 1 곱하기 1짜리 스터드 4개 구해와서 일단 그걸로 채웠습니다 믿었던 레고에 발등 찍히나요? 빌려주신 지인분 보고 계시죠? 없어요 내가 어디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와 이렇게 되면 이거 움직이잖아 우와 너무 귀엽다 거의 다 조립해 갔는데 부품이 이제 남으면은 내 문제고 불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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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8번 봉지 오 그냥 이렇게 와 이거 불 대박이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와 대박입니다 멋있는데? 와 대박인데 어떻게 하냐? 뽐뽀는데 이거 사지도 못하고 자 이렇게 해서 2018년 레고 피규어 40주년 한정판 레고 완성을 했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진짜 얘 슬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는 너무 예쁘다 뿌리 너무 멋있고요 얼굴도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지만 와 또 물을 먹는 느낌의 귀도 표현이 잘 돼있고 눈도 너무 떨방떨방하게 표현이 잘 돼있고요 산타 할아버지도 여기는 들어있지 않은 제 피규어를 가져왔는데 원래 산타 할아버지 피규어가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 빅 산타 느낌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뒤에는 사실은 조금 없어 보입니다만은 방울까지 약간 비대칭으로 표현을 잘 해줬어요 일반 피규어들은 앞뒤로 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피규어들은 다리는 똑같이 앞뒤로 밖에 못 움직이지만 팔은 그래도 양쪽으로도 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이런 원통으로 이렇게 돼서 프린팅된 이 브릭이 사실은 조금 특이한 브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이제 앤트맨 피규어 그다음에 커진 앤트맨 피규어거든요 그것도 약간 이 브릭들을 똑같이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레어한 거죠 크기는 똑같네요 그렇죠? 거의 똑같고 모자를 써서 조금 더 높은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블럭들 지금도 현재는 얘가 최초일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레고 브릭으로 표현한 큰 피규어들을 나타낼 때는 이 브릭들을 이렇게 프린팅해서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까지 이것도 뭐 여기가 조금 밋밋한 게 단점이라는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나무를 또 넣어줬고요 이거 이렇게 나무 들었고요 이렇게 세 개의 선물 꾸러미가 들어있는데 녹색에는 이렇게 짜잔 우리 해적 그리고 파란색에는 이렇게 병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짜잔 하면 의사 선생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트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흰색을 열어주면 와... 울컥했잖아 얘가 들어 있을 줄이야 제 어렸을 때 주인공 피규어가 지금은 없거든요 버렸으니까 이거 보고는 굉장히 뭔가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썰매 썰매가 사실 좀 단순해서 사실 조금 실망했는데 밑에 이렇게 스케이트 날까지 되어 있고 이것도 탈부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살짝 홈 파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블록 튀어나서 이렇게 딱 붙이면 붙어 가고요 얘들도 이렇게 담아서 나무가 살짝 이렇게 꽂아야 되긴 해요 가다가 좀 흘리시겠는데 우리 산타 할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팔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면 진짜 이런 거는 뭔가 특별하네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주년 한정판 우리는 살 수 없는 저 역시도 갖고 있지 않은 레고 임직원들에게만 특별히 준다고 하는 그 피규어를 조금 힘들게 구해왔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것까지 욕심내진 말자고요 그냥 이렇게 저도 보고 또 이렇게 대리만족하니까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그냥 대리만족하시고 우리는 기존에 판매하는 레고 살짝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